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나는 불만이 많은 김진현이다. 단, 건설적인 불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과학을 하는 사람이 만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왜 이거는 더 정확하지 않지? 이건 왜 더 안 예쁘지? 이건 왜 모르지? 뭐 이런 불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서 건설적인 불만을 갖는 김진현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이 되게 어찌 보면 비속어로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잘 못하고요. 끈기가 없고 그런데 이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가 답변이 안 되면 답답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 때문에 과학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과학이 과학, 생물, 수학, 물리, 이런 화학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생물 중에서도 뇌를 특별히 보는 뇌과학을 하고 있는데요. 뇌과학은 뇌를 이해하자는 거죠. 이제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기작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그 작용의 원리에 있어서 구조적인 연결성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뇌과학의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결성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듯이 과학계도 엄청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뇌지도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지도, 즉 개념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그 전에 뇌지도와 지금의 뇌지도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좀 더 복잡한 것을 디지털화하여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데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차원적인 구현이 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제가 강연 때도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수나 그리고 그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는 시냅스를 봐야 하는데 그 시냅스의 수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배움이 있고 그리고 충격이 있고 감정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의 복잡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뇌에는 약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학계랑 비슷하게 이제 학계를 통해서 그리고 논문을 발표를 함으로써도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의 연구 결과들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형식을 하고 그리고 그 공유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이나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기술도 공유를 하고 있어서 틈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메일이나 다른 디지털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교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뇌지도 아주 쉽게 뇌의 연결성을 지도화하는데 아주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 문명서부터 지금 천단 기술을 소개 드리고자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아카나마 그 복잡성을 조금 더 파헤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는 강연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어찌 보면 뇌지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숙제인데 그것이 다 완성되면 우리가 뇌를 이해할까? 사실은 솔직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DNA나 RNA의 구조를 발견을 함으로 해서 그 이후의 연구가 엄청 엄청 많이 진전을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도 되고 백신도 개발이 되는 시대에 도래 왔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뇌지도는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연 서두에 이제 우리 사회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편리한 스마트폰, 휴대폰이 없으면 친구 만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어느 장소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듯이 그러한 정보들은 택배기사님에게도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도로를 공사하는 국가에게도 그리고 지구를 떠나 우주탐험을 하는 모든 과학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정보가 되듯이 뇌지도의 정보가 그와 같이 뇌를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 뇌를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는 않고 너무너무 멋진 큰 빌딩을 짓는데 거기에 벽돌 하나 쌓는다는 기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양한 동물 모델을 연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인간에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질병 관련되어 있는 신경회로우를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침팬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사실은 개미를 하고 싶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곤충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신경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찌 보면 프로그램이 되어서 각자의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개미들도 일개미가 나 일하기 싫어 이러지 않고 나는 오늘 하루를 뭐 하면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굉장히 프로그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단순하지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 곤충들을 한번 보면 어떠한 열쇠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 연결성이나 뇌의 구조가 우리 인간에게도 과연 존재할까 얼마나 존재를 할까 소위 말하는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느냐 유전자냐 교육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개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네 여러분 이거는 멘에 대한 일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